부실수 AB에 대하여 2차방정식을 서로 다룬 두 근은 알파 베타이고 그럼 여기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B가 되겠네 그런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AX 플러스 3 B는 0에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이다 어 이거 그러면 알파 더하기 2 2 더하기 두 근의 합 베타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A가 되고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는 3 B가 되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를 여기에 대입합시다 데바비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 A 이항하면은 2에 어디죠 2 A는 이항하고 마이너스 4 결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넣게 되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가 되죠 음 이거 되고 자 이거 전개합시다 이거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3 B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잖아 2고 알파 베타는 곱은 B죠 B이고 그럼 이건 8 8은 3 B 자 이항하면은 2 B는 8 B는 4가 되네 B가 4면은 알파 베타는 4가 됩니다 묻고자 한거는 지금 어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 N 제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가 돼야 되고 아 그 다음 끝까지 갔냐 이런 물어본 거네 즉 N은 1을 먼저 해봅시다 항상 N을 해보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N은 1일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을 하게 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0보다 크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므로 0보다 크죠 이거 만족하고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알파 1 제곱 베타 1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같냐 물어본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이잖아 이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구해보면은 요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죠 뭐 테이블에 보면은 이게 N은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자라고 하면 4고 그 다음에 그 알파 베타 4니까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가 됐어요 자 근데 뭐 같지도 않을뿐더러 두 개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음수가 되잖아 됐죠? 어 그러므로 이 음수가 된다는 말은 음수가 된다는 말은 만약에 N은 2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자 알파 이제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은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이 되냐 물어봤을 때 이미 음수기 때문에 그죠? 이게 음수잖아 이게 음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구하는 값이 안 되겠다 그죠? 어쨌든 쭉 나가야 돼 같은 걸 계속 찾아 헤매야 되니까 일단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을 일단 구해야 됩니다 그죠? 이제 됐던 간에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3제곱 마이너스 3 다음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제곱은 8이 되죠 8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죠 8 마이너스 24가 되죠 8 3 24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 다음 N은 3일 때 3이 되면은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은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되니까 자 이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써야 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아까 요 마이너스 4 나와 있죠 그죠 마이너스 4 있죠 그죠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고 알파 제곱 곱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4 4 16이 되겠죠 16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제 N은 4 4를 하게 되면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이 되죠 자 이건 어떻게 봅니까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의 3제곱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한 다음에 자 마이너스 이거 빼줘야 되죠 알파 제곱 베타 3제곱 또 빼기 요거 빼줘야 돼 알파 3제곱 베타 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자는 이어서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은 얼마였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저금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알파 제곱 여기 다하기 다하기 그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였냐면 아까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뒤에 요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알파 1이 되는 거 자는 64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저금 16 4의 제곱 되죠 되고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죠 이런 하니까 32 그러면 32가 나옵니다 자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32고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요거는 마이너스 16이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또 계속해 봐야 되겠죠 n은 5 n은 5를 하게 되면 알파의 5제곱 더하기 베타의 5제곱은 알파의 6제곱 더하기 베타의 6제곱이 되고 자 요거는 알파 3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의 제곱 이렇게 다시 다시 3제곱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지 베타의 3제곱의 제곱 아참 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음미는 그 같아 짓다 안가겠다 뭐 이 의미는 저 이때는 좀 같아 짓지만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이 아까 여기는 어 마이너스 16 이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 같아 졌지만은 어 같아 졌지만은 음수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안된 겁니다 n은 3일 때 그리고 n은 2일 때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당연히 음수고 더더우나 요거는 마이너스 하고 또 같지도 않고 이게 같이 할 때 최종 결론은 같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셨죠 미는 답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알파 3제곱 더하기 어이 고쳤고 자 이거를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의 제곱의 제곱의 마이너스 2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으로 고치면 되잖아 는 알파 3제곱 더욱 베타 3제곱은 마이너스 16 이었죠 마이너스 16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3제곱 그러면은 64죠 4의 3제곱이니까 64 는 만약 16의 제곱은 256 그런데 마이너스 100 248 128 이 되죠 이거 는 하게 되면은 128 이 되죠 됐죠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아까 얘기가 30 이었죠 요거는 32 인데 아이가 다르죠 그죠 또 하나 더 해봐야 되죠 어 드디어 이제 어 6 n은 6을 이제 그 우측으로 이제 해봐야 되겠죠 n은 6 6 6 6을 하게 되면은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알파의 7제곱 더하기 베타의 7제곱 됩니다 자 이거 요거는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의 3제곱 하고 알파의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빼기 요거 두개 곱한거 알파 4제곱 베타 3제곱 자 이리 두개 곱한거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베타 4제곱 한거 자 는 천천히 대입해 봅시다 알파 3제곱 더하기 베타 3제곱이 마이너스 16 이었죠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이 마이너스 16 이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베타 3제곱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는 플러스 이거 2 5 6이 된다 그죠 알파 베타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알파 베타가 4였습니까 그죠 4였죠 4입니다 그죠 조심스럽게 계산 다 해놓고 자 4를 하게 되면은 이거 3제곱 64가 되고 곱하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죠 어 2 2 맞죠 1번 더 확인합시다 2 맞죠 2 맞고 자 는 256 마이너스 128이 되어서 128이 되고 자 알파 요거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이 128 이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게 128 이고 지금 128 이고 같죠 같고 지금 양수 잖아 이제 맞죠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하나에 다 맞아 떨어졌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n의 최소값은 그러므로 n은 6이 됩니다